서울에 있는 본인의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의혹을 받고 있죠. 경찰에 다이씨가 정식으로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병 의사님, 경찰이 불법 숙박업을 한 걸로 의혹받는, 추정되는 그곳에 투숙했던, 투숙객의 진술을 확보했답니다. 그러니까 투숙했다는 진술을 받았겠죠. 뭐 상식적으로? 그랬을 겁니다. 공유 숙박 어플을 통해서 아마 신청을 했을 것이고, 이건 간단한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계좌 추적을 해보면 그 투숙객이 누구고 입금된 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마 신청을 했다고 하면 그 어플의 신청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니라고 보고요.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미만의 어떤 벌금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입안 여부를 살펴보고 저는 입안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텐데 그것보다 제주경찰에서 먼저 조사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과 제주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샀다는 그 주택이 이제 이게 별장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다혜 씨가 이것도 에어비앤비라는 어플을 통해서 어떤 공유 숙박업소로 사용을 했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일단 소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투숙객의 어떤 진술이라든지 그리고 주변 마을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았다라는 어떤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사를 해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위법규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호대변인님. 그런데 이 제주경찰에는 출석하겠다면서 이문다희 씨가 전주지검에는 출석하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전주지검 다 아시는 것처럼 타이스타젯 의혹 수사 중이고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번져 있는 상태인데 왜 못 나가느냐. 지금 두 번이나 그리고 최근까지 세 차례 소환 통보했는데 왜 못 나가겠다길래 왜 못 나가겠다는 거냐 하니까 이거는 내가 참고인이지 않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대요. 저 사건 관련해서는 모든 관련자들이 출석 거부 또는 가서 진술 거부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도 아마 진술은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억울하면 나가서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비서실장,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죄다 다 출석 거부입니다. 가서 또는 진술 거부. 그러니까 이제 제주경찰서 그거는 공중위생관리법이기 때문에 그냥 기껏해야 벌금이거든요. 벌금 수백만 원이래. 보통. 그러니까 그건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건 이제 가서 조사받는 건데 진짜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의혹을 갖고 있는 이런 문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조사 안 받겠다. 우리는 법 위에 있다. 그런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구진환 변호사님. 참고인들은 계속 끝까지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할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 그래서 참고인인데도 불구하고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사를 하다 보면 피의자로 전환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문다혜 씨가 딱 그런 경우거든요. 애초에 그러니까 힌트조차도 주지 않겠다. 난 참고인 신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런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고 수사도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먼저 그 택시기사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시죠. 문다혜 씨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길래 술랍에서도 많이 일하고 순둘치 많이 챙겨서 그래서 일일일을 부를게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합의가 끝나신 거예요? 네, 끝났어요. 진받은 예츠를 안 하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구경 변호사님. 그런데 이 경찰이 택시기사가 지금 문다혜 씨랑 합의를 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방병원 압수수색했고 또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열어두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요.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이 죄는 사실 친고죄나 반이사불벌죄라고 하는 당사자가 됐습니다 하면 수사를 멈추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게 맞는데 실무적으로는 사실 가해자, 피해자가 합의를 보고 양쪽 다 괜찮다라고 하면 이의제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문제가 특수한 게 문다혜 씨가 공적 영역으로 사건을 맨이 끌고 왔기 때문에 이전의 다른 사건 때문에 너무 주목을 받아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국민신문고에서도 엄벌 탄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주의 경찰청장은 지금 심지어 직무유기로 고발도 당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상해가 쟁점인데도 수사를 안 했다고 하면 경찰이 직무유기로 고발을 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경찰에 대한 직무유기 사건은 곧 문다혜 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다혜 씨한테도 지금 한 번에 조사받는 게 나아요. 그리고 제가 그냥 법적으로 얘기하자면 당사자가 아프다라는 진술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상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상의 어떤 장애가 치를 정도 혹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면 상해로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직무유기랑 엮여서 문다혜 씨가 두 번 수사를 받는 걸 막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문다혜 씨한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